3방식 7방법 무조건이죠 무조건 한 문제 두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 3방식 7방법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3방식 7방법 외워야죠 일단 가격 삼면성이 있어요 가격의 세 가지 측면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면성 비용, 비용성, 만드는 대로 간 비용이죠 만들어가는 비용에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데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 정도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걸 이걸 바탕으로 원가 방식이 만들어졌죠 이때 비용의 총합을 뭐라고 한다? 원가라고 했어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이 원가도 안 남아 이런 건 비용의 합도 안 남아 만드는 데 들어간 생산비도 안 남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용의 합이 원가니까 비용성 원가 방식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주관식은 아니니까 연결만 시키면 돼 시장에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시장에 거래된 사례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는 사례를 비교하는데 사례는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시장성 비교 수익은 수익 방식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것이 원저, 환분이죠 가격임료, 가격임료, 원가법, 적산법, 환원법, 분석법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가격임료 비교 방식에서는 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 그런데 비교 방식에 속한 하나가 더 있어요 토지의 가격을 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뭐한다? 기준한다 비교법이 아니라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이때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는 거죠 표준지 공시가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는 어디에 활용할 거냐라고 할 때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맞아요? 맞죠? 표준지 공시가를 뭐해서? 기준에서 토지 가격 정하는 거니까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건 표준지 공시지가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쓸 거니까 이때 얻어지는 건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각 방식으로 얻어진 건 시산가액 아니면 시산임료라고 한다 시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때 시산가액 이름이 다 달라요 원가 방식은 적산이란 말을 쓰고 비교 방식은 비준이란 말을 쓰고 수익은 수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때 적산은 원가를 정할 때는 자꾸 쌓아가지고 마지막에 계산한다 쌓을 적 계산산자를 쓰는 거예요 적산가액, 적산임료 그다음에 비교하고 기준 잡는다 해서 비준가액, 비준임료라는 말을 쓰고 수익가액, 수익임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산가액의 이름만 나와도 무슨 방법이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 나올 수 있어요? 봐봐 딱 정해져 있잖아 만약에 수익가액 나왔어 수익가액, 수익 방식이지 가액 나왔네 수익 방식 중에 가격 정하는 건 뭐? 수익환원법이라고 나왔어요 적산임료 나왔어 그럼 적산이니까 이거 원가 방식이지 임료 구하는 거니까 무슨 법? 적산법 적산가액 나왔네 적산은 원가 방식이니까 가액 구하는 건 원가법 그다음에 수익임료 나왔어 수익임료 그럼 수익 방식인데 임료 구하는 거니까 수익분석법 이렇게 비준임료 나왔네 비준이면 비교 방식이죠 임료니까 뭐? 임대사례 비교법 이때 토지임대 비준가액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토지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가 아닌 거에 비준임이 나오면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토지가액 정하는 거지만 무조건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다 뭐가 있으면 그걸 이용한다 그랬죠 뭐? 뭐? 그런 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니까 사례죠 이 사례를 이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도 토지를 정할 때 쓸 수가 있다 이때 적정한이라는 말은 최근 거 너무 옛날 거 쓰지 말고 최근 거는 도시는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의 최근 거에 실거래가가 있으면 걔를 사례죠 걔를 이용해서 이걸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토지가격도 정해도 괜찮아 원칙만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산가격이 쭉 나왔다고 해보죠 얘들은 등가성이 성립을 해요 안 해요? 등가성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얻었을 때 가격이나 임료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를 정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정해서 조정해서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격차를 줄이는 것이 평균값 구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감정평가 방법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중치, 비중, 확률을 고려해서 평균을 정하는 거 무슨 평균? 가중평균으로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얻어지는 이 가중평균값을 뭐라고 한다? 감정평가액, 최종감정평가액이라고 한다 최종가액이라고 한다 최종가액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식을 한번 보죠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이것도 외워야 된다 자, 원적이 있었고 원적, 그 다음에 환분 이렇게 얘 먼저 해보죠 원적, 환분 원가법은 가액을 구하는데 이거 무슨 가액? 무슨 가액? 적산가액 이거 무슨 임료? 적산임료라고 그랬어요 적산가액, 적산임료 이제 시산가액 이름도 외워놔야 돼요 적산가액, 적산임료 얘는 원가법이니까 원가를 이용하겠지 어떤 원가? 제조달 원가 언제 시점으로 제조달한 거다? 기준 시점으로 제조달한 거다 감가총액을 빼는 거죠 이 빼는 걸 감가를 뭐한다? 수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로 얘기하면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를 뭐하여 감가, 수정하여 뭘 구한다? 가액을 구하는 걸 원가법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적산법 임료를 구하는 건데 적산임료를 구할 때 우리가 외웠던 거 적산초대비임료라고 기초가액의 기대율의 필요경비를 더한다 곱하고 더하는 건데 사실 곱하기 더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올 거 같지가 않아 계산 문제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뭘 써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기초가액과 기대율과 필요경비예요 여기에 순수가액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여기에 환원율 들어가면 안 돼 초대니까 여기에 영업경비 들어가면 안 돼요 임대료 구하는 감정평가에 쓰는 경비는 필요경비라 그래 필요재경비, 필요경비 영업경비는 우리 추산으로 해서 영업현금으로 해서 배웠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중요하죠 자, 수익을 뭐해서? 환원해서 가액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익은 무슨 수익? 장래 순수익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미래 현금으름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환원하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할인하여 그럼 환원하거나 할인하는 건 나누는 거잖아요 장래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격 정하는 걸 수익환원법이죠 말로 풀었으면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으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이라 한다 많이 나올 거예요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으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한다 이때 엄청 중요한 내용이 학교론 통틀어서 쭉 봤을 때 환원이율은 할인율과 같이 쓸 수 있다라 그랬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말이 없으면 할인율을 뭘로 쓴다? 요구수익률로 쓴다 요구수익률 근데 요구수익률은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하뭐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죠 무위험률을 대표로 쓰는 건 뭐예요? 금리죠, 금리 얘가 커지면 요구수익률 커지는 거죠 그러면 할인율 커지니까 환원율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수익환원법을 썼을 때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면 가치는 높게 평가돼 낮게 평가돼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요구수익률을 높게 적용할 거고 할인율이나 환원률을 높게 적용할 거니까 가격은 뭐한다? 낮아진다 위험이 높으면 위험대가가 커지죠 위험 커지면 위험할증률 커질 거예요 그러면 요구수익률 커지고 환원률 커질 거니까 가격은 낮다 위험이 큰 부동산을 평가하면 가치는 높아 낮아 낮겠지 위험 큰 부동산은 투자를 잘 안 할 거니까 가격이 낮아지겠죠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라는 거였어요 이때 환원률을 정하는 게 이제 중요해 얘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수익환원법을 쓸 때는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딱 놓고서 얼마의 환원률을 적용해서 나눠서 가격을 구할 거냐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 알릴 거예요 환원률을 정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다섯 가지 뭐 시조 투 엘부가 있었어요 시조 투 엘부 이때 조성법이 감정평가사가 위험을 여러 가지로 분해해 무슨 위험 무슨 위험 무슨 위험 무슨 위험 위험에 따라서 위험할증률을 반영해 그럼 위험이 커지면 얘가 높아지니까 요구수익률 커지겠죠 어떤 환원률을 적용한다 높은 환원률을 적용한다 라는 거였어요 이게 조성법이야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던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 있었어요 위험에 따라서 할인율을 조정하죠 위험이 클수록 어떤 할인율 높은 할인율 요구수익률도 높여서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때 조 위험 조정 할인율법 조성법 다 위험 클수록 할인율 환원률 높인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익임료는 수익방식은 순수익을 쓸 거고 입료 구할 때는 필요경비를 더하니까 순수익에다가 필요경비 더하는 건 수익분석법 자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에다가 사시지계면 할 거고 공시지과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과에다가 뭐한다 시지계 기타 자 일단 기준법이라는 거 하나 정해놓고 표준지를 쓰는데 사정보정 있다 없다 없다 왜 사정보정 안 해요 왜 뭐 좀 얘기 좀 해봐 왜 라고 하냐면 표준지는 누가 정해 국장이 국장이 맞아요 국장이 직접 표준지를 감정평가해 아니죠 누구한테 그래 해 감정평가 법인 몇 명에게 둘 이상의 반드시는 아니다 그러니까 국장이 하는 건 개별은 개별은 시군구 간다 그랬어요 개별은 시군구 시군구 국장이 하는 건 표준지 표준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세 가지를 국장이 하는데 시민은 중앙에서 시민을 받죠 국장이 직접 하진 않을 거 아니야 표준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고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주택을 조사평가하는 기관 어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얻어진 걸 심의를 거쳐서 공시한다 이런 과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표준지는 국장이 정해가지고 감정평가 법인을 위해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얻었으니까 사정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기분 좋아서 높게 낮게 술 먹고 막걸리 먹고 해가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정개입이 없죠 사정보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제는 사정개입이 없어요 사정보정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면적요인 비교도 없죠 면적요인 비교가 없는 건 1제곱미터당 가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넓든지 좁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얘는 사시지계면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지만 공시가 비교법은 시지계 기타 이렇게 하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똑같이 한다 그래서 이 산식 7개가 그냥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감정평가 산방실방문 문제를 모두 맞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여기까지 딱 정리하면 답은 쉽게 나올 거니까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 뭐하여 감가를 수정하여 감가액을 빼는 거죠 감가 수정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할 때는 뭐 시 이렇게 나와야죠 사시가 나와야 돼요 사시 거래사례 비교법이니까 근데 이거 만약에 공시지과 기준법은 뭐부터 나와야 돼요 시지계 이렇게 나와야죠 사시 형에는 뭐 있다 일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만 볼 거니까 얘는 굳이 볼 필요 없고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시지계 등은 면적이 다르면 면적 비교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시지계면 이렇게 거친다 자 수익환원법 장래 뭐를 순수익이나 미래현금을 의믈 이라고 나오죠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현금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할인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할인하여 그럼 여기에 사정보정이니까 답은 1번 땡큐 해야 되고 자 두번째 보죠 원가 방식의 원적이 있죠 원적 원적 무슨성을 기초로 비용이죠 비용 원가는 비용의 합을 원가라고 한다 원가는 비용의 합 원가 방식이니까 비용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비용성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비교방식에서는 거래사례 임대사례 시장성에 기초한 또 하나가 있죠 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나와야 돼요 비교법은 다 틀리고 기준법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땡큐 4번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자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이니까 수익방식이겠죠 뭐 디귿은 사실 답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문은 아니었고 환분 이렇게 나와야죠 환분 3번 보죠 자 적산법 나왔어요 적산법 자 적산법은 원가 방식에 임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적산 초대비 임료 여기에 초가 나왔고 대자가 들어가야 돼 대드라는 걸 찾아요 기대율이죠 기대율 환원이율이 아니라 기대율 그 다음에 필요경비 적산 초대비 임료 구하는 거 임대사례 비교법은 자 얘가 뭐야 비교법이니까 비준이란 말을 써야죠 시산임료를 비준 임료라고 해야죠 임대사례니까 그래서 비준 임료인데 친절하게도 출제자가 똑같이 냈어 의도는 뭐야 이런 건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야 쉽게 낼 테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고 나왔지만 나왔으니까 좀 해석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비준이라고 나와야지 비교라고 나오면 돼 안 돼요 비교임료 없어 비준이에요 우리가 시상가격 얘기할 때 적산 비준 수익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오든 이 내용 맞겠다 그러면 비준이란 말 기억해 놓고 비준 임료 비준 가액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익임료라고 나왔어요 임료 수익방식의 임료죠 그러면 수익방식에서 임료 구하는 건 뭐 수익분석법이에요 가액 구하는 건 수익환원법 임료 구하는 건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 나와야 된다 수익환원법이 아니라 답은 1번 무조건 또 맞아야 되는 문제고 자 시산임료 시산가액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가방식은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교방식은 비준가액 비준임료 수익방식은 수익가액 수익임료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까지 기억해 놓고 4번 보죠 원가방식에서 원가는 뭐의 합을 원가라 한다 비용의 합 그러니까 비용성 어 땡큐 그냥 넘어가야 돼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뭐 얘 밖에 없으니까 원가법은 가격 임료는 적산법 비교방식의 시장성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 임료는 임대사례비교법 이게 토지가 나오면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성에서 수익환원법 얘는 수익분석법 이렇게 나와야죠 5번 보죠 자 시산가액의 조정에 대해서 시산가액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산방식은 수익비용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맞죠 자 시산가액은 산방식에 의해 도출된 각각의 가액을 말한다 맞아요 맞죠 중요 중요 지문 중요 산방식에 의해서 얻어진 건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시산가액이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에 감정평가액이라고 나오면 안 된다 얻어진 각각의 가액은 시산가액이에요 답은 아니고 시산가액의 조정은 각 시산가액이 상호 관련시켜서 재검토하면서 격차를 조정하는 거죠 그럼 격차를 늘리는 거야 줄이는 거야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격차를 줄인다 평균값을 구한다는 건 큰 것과 작은 것의 중간값을 정한다는 개념인 거예요 격차를 줄이는 거다 시산가액의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법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4번이 틀렸고 감정평가 규칙의 시산가액 조정에 해서 규정하고 있죠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건 다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 한다라는 거예요 6번 한번 보죠 가중평균 한번 해보죠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건 보너스고 우리 한번 핵심유약 정리해서 풀어봤어요 사례를 통해서 가액을 구했대 사례를 통해서 그러면 비교 방식이죠 가액을 구했으니까 이건 무슨 가액이다 비준가액 비준가액이라고 해야죠 무슨 방법 쓴 거야 거래사례 비교법 쓴 거예요 비용을 통해서 가액을 구했대요 무슨 가액 적산가액 무슨 법 원가법이라고 해야 돼요 이제 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임료를 통해서 가액을 구했대요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임료를 구한 거예요 가액을 구한 거예요 가액을 구해서 임료는 임료 구한 게 아니에요 이거 수익분석법이 아니야 임료라는 수익을 통해서 부동산 수익은 뭐예요 임대료가 부동산 수익 맞아요 맞죠 임대료라는 수익을 통해서 가액을 구했으니까 무슨 법 수익환원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거래사례 비교법 얘는 원가법 얘는 수익환원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중치를 이렇게 부여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중평균할 때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사례가 1.2라고 나왔으니까 1.2요 곱하기 즉 비교방식은 몇 프로 50%니까 0.5 이렇게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비용을 통해서 얻은 거 원가방식이죠 1.1 원가방식 얼마 0.2 20%니까 자 그 다음에 수익방식은 30%면 얘가 수익방식이죠 1 곱하기 0.3 이렇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이게 전체 감정평가액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이다 1.12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GT라는 기능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냥 하나씩 해 1초 아끼려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시간 많이 줄이는 거 아니니까 이거 해서 적어놓고 이거 해서 적어놓고 이거 한 다음에 적어놨던 거 더해서 구하면 어렵지 않다 우리는 뭐 3개 더 하는 건데 이걸 굳이 좀 1초 아끼려고 GT 썼다가 GT 쓰는 사람 또 한 번에 계산해서 답을 안 내 두세 번 꼭 해 항상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고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계산계 기능을 활용하려고 애쓰면 안 돼 우리 시험 문제는 또 그런 말한 것도 없어 사실 이걸 시간 주려면 반복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럼 2초 3킬 5 감사합니다.